강다닐이 있는 곳에 영화가 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영화제. Hello everyone. Welcome to Kang Daniel Film Festival. 강다닐 영화제. Kang Daniel Film Festival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진심으로 오늘도 환영합니다. 오늘도 저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보답의 의미로 하트 3종 세트 날아가요. 하나 둘. 하트 뿅뿅. 하나 둘. 하트 뿅뿅. 하나 둘. 하트 뿅뿅. 네 여기서 끝난 줄 알았죠. 마지막으로. 하트 뿅뿅. 네 이렇게 사랑하는 사니티를 위해 오늘도 재밌는 반전 영화 들고 왔습니다. Fight Club에 이어서 어떤 영화가 픽이 됐을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바로 킹 씨네노트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노이즈 마케팅이 너무너무 성황리에 성사됐었죠. 너무 재밌게 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영화 말고 그 마케팅을요.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영화의 별점은 5점 만점에 별 4점입니다. 감히 잡히시나요? 반전 영화답게 포스터에 새겨져 있는 문구도 인상적인데요. 영화가 끝나는 순간 새로운 공포가 시작된다. 섬뜩하죠. 참고로 이 영화에는 11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지금부터 한 명씩 소개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전 리무진 운전자 에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여배우 캐롤라인이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결혼한 신혼부부 아내 지니입니다. 전 남편 루이입니다. 난 라스베가스 최고여자 페리스 안녕 난 엘리스 난 그녀의 남편 조지 난 엘리스 조지의 아들 티모스 이지롱 난 부안관 로즈 난 살인범 사악한 살인범 로버트 메인 아 그리고 난 모텔 주인 레디옷이다 을수 자 이렇게 저의 1인 11억 연기 어떠셨나요 다니엘 추천 반전 무비 두 번째 작품은 바로 바로 아이렌티티였습니다. 이 영화는 2003년에 개봉된 작품으로 지난번에 얘기했죠. 제가 2000년대 초반과 1992 후반대의 영화를 좋아한다고 아무튼 이 영화는 2003년에 개봉된 작품으로 사막에 위치한 외딴 모텔에 10명의 손님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스토리는 시작됩니다. 모텔 주인을 포함한 11명의 인물들은 폭우로 인해서 모텔에 갇히게 되고 어쩐 일인지 하나 둘씩 살해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사실 저는 이걸 스포를 당하고 봤어요. 근데 그 스포를 한 대상이 저희 아버지였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아버지 아무튼 알고 봐도 재밌었어요. 전 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반전의 요소를 스포를 들었더라도 이 배우들의 연기 그 뭐라야 될까 이 시각적인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뭐 음향적인 효과들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는 제가 뽑는 최고의 명장면은 처음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극 중에 모든 인물들이 이 반응들이 되게 재밌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 작가님이 한 명 한 명 한 명 이 인물들의 묘사를 알고 성격을 정할 때 진짜 디테일하게 하신 것 같은 느낌이랄까 인물마다 말투가 있어요. 말투가 있어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저는 이 열한 명의 캐릭터 중에서 감정이입해서 본 캐릭터는 전 티모시 티모시가 왜냐면 그나마 애기라서 네 뭔가 그냥 좀 순수하게 보였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페리스가 너무너무 멋졌지 않나 아무튼 아이덴티티의 이 반전 결말을 알았을 때 저는 보고 난 다음 좀 바보된 기분이었어요. 섬뜩하기보다는 왜냐면 알고 있어도 말을 못하는 게 웃긴 해. 아니 제목이 아이덴티티인데 애초에 제목이 자아예요. 제목이 자아인데 그거를 이제 좀 너무 대놓고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근데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도 그래서 별점에서 1점을 뺀 이유가 만약 제목이 좀 다른 거였다면 어땠을까요? 진짜 제목이 뭐 제 식대로 제목을 지어보자면 저는 약간 뭐 미드나잇 인 페리스 여기서도 페리스가 나오네요. 어우 좋아요. 그리고 뭐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이런 장문의 제목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뭐 장고 분노의 추적자 바스터즈 나쁜 녀석들 뭐 이런 것처럼 저는 뭐 약간 그래도 약간 주가 되는 게 레리인 것 같아서 레리와 뭐 레리와 살인모텔 좀 공격적이 어그레시브한 감이 있긴 한데 뭔가 좀 이래야 좀 더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레리와 살인모텔 오우 무섭지 않나요? 약간 그렇게 지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목에 아이덴티티가 들어가는 또 다른 영화들이 있습니다. 맷 데이먼 주연의 본 아이덴티티 그리고 제임스 맥어보이 주연의 23 아이덴티티 저는 이 두 영화도 되게 좋아했어요. 참고로 이 맷 데이먼 주연의 본 아이덴티티에서 되게 유명한 노래 나오죠. 이 노래 있는데 맨 마지막 부분에 사실 이 부분도 본 시리즈라는 걸 모르고 본 사람이라면 마지막 장면에 그냥 반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도 있고 그리고 사실 또 제임스 맥어보이 주연의 23 아이덴티티는 이미 마케팅을 할 때 납치를 해놓고서 자아가 바뀌어있는 원장님의 스타일의 옷을 입고 있는 어깨 넓은 섹시한 남자 메가보이 그 모습을 또 볼 수도 있었고요. 이 영화들도 뭔가 되게 재밌게 봤던 영화들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23 아이덴티티는 좀 너무 거품이 있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혹평인가요? 내가 처음으로 하는 혹평인가? 제 기준으로는 조금 약간 아쉬운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저는 별점 3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본 아이덴티티보다는 본 얼티메이텀을 추천하는 편인데 아이덴티티도 나름 재밌게 봤으니까 본 시리즈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아이덴티티에 어떠한 반전이 있을지 궁금하시다고요? 아 또 이게 슈퍼에 주의해달라고 말씀드렸지만 다니티를 위해 영화 속 대사를 통해 약간의 힌트 드릴게요. 참고로 이 대사는 영화 속 최초의 대사이기도 합니다. 어제 계단 위에서 거기에 없었던 사람을 만났다. 그는 오늘도 거기에 없었다. 제발 그가 가버렸으면 좋겠다. 어젯밤 3시에 집에 왔을 때 그는 날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홀을 돌려봤을 땐 거긴 아무도 없었다. 가버려 사라져 더 이상 나타나지마! 네! 원래 기사는 훨씬 더 길지만 그건 영화는 강다닐 영화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추천드린 아이덴티티 감상하시고 어떠셨는지 유니버스를 통해 리뷰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리뷰는 저를 더 힘나게 합니다. 다니엘 추천 반전 무비 여기서 끝일까요? 아니죠! 다음 이 시간에도 엄청난 반전 무비 들고 올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이 축제! 강다닐 영화제 오늘도 나보러 와줘서 고맙다! 강다닐 영화제 To be continued 다음에도 내보러 와줄거죠. 강다닐이 있는 곳엔 영화가 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영화제 Hello, everyone. Welcome to 강다닐 영화제 강다닐 영화제 강다니엘 영화제의 캥 래니어 필름 페스티벌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추천해드렸던 파이트 클럽 아이덴티티 재밌게 보셨나요? 한번도 빠짐없이 보셨을 테니까 이젠 결말을 말해도 되겠죠? 자 파이트 클럽은 말이죠 이 에드워드 노튼 기 이 이 아 그렇고요 아이덴티티는요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입이 정말 근질근질했는데 이 정도면 정말 많이 말한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넘어가서 다니엘이 추천해드리는 세 번째 반전 무비 바로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힌트가 되어드릴 저의 강시네노트 바로 공개합니다 다들 집중! What's in the box? What's in the box? 제가 생각하는 이 영화의 평점은 5점 만점의 별 5점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과연 어떤 영화일까요? 강다니엘이 추천하는 반전 무비 세 번째 작품 낭독 버전으로 소개해드릴 건데요 참고로 이번 낭독은 반가운 손님께서 직접 해주신다고 합니다 어디 계시죠? 안녕 내가 지난번 때 목소리 컨셉을 잘 못 정해서 이번엔 다시 할게 안녕 나야 내 이름은 베드핏 한국말로는 빵구덩이라는 뜻이지 우리 또 만났네 반가 반가 뭐?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이 클럽의 첫 번째 규칙 이 클럽에 대해서 절대 언급하지 않는다 이제 기억나지? 실은 내가 말이야 파이트 클럽이란 영화를 찍기 전에 이 영화에도 출연했걸라 아 이 영화에서 말이야 성경에 나오는 7대 죄악과 관련된 살인사건이 벌어지곤 하지 과연 어떤 사건일까? 궁금하지? 내가 낭독 버전으로 알려줄게 첫 번째 키워드 식탐 라틴이 거구의 비만 남자 스파게티 두 번째 키워드 탐욕 그리드 변호사 저울 과다출혈 세 번째 키워드 나태 슬프 범죄를 이용한 수입 창출 어 컷! 거기까지 세 번째 키워드까지만 합시다 더 이상 알려주면 스포라고요 여기서 해사해산 예? 집에 가라고요? 하 그런 게 어딨어요 지금부터 재밌어지려고 하는데 하 아쉽지만 나 빵구덩이 형님은 이만 가볼게 후랭 네 다니엘이 추천하는 반전 무비 세 번째 작품은 세븐 입니다 이 영화를 앞서 소개해드렸듯이 What's in the box? 파이트 클럽에 출연했던 그 베드 피트의 또 다른 주연작입니다 참고로 세븐이 95년 개봉작 파이트 클럽이 99년 개봉작입니다 95년이면 저는 세상에 없을 때네요 아닌가? 아 있을 때다 뇌가 막 생기기 시작할 때였나 봐요 아무튼 영화 세븐의 또 다른 주연 배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 이 모건 프리만 I can smell you 굉장히 유능하고 침착한 성격의 형사를 연기했습니다 자 이 영화는 언제 처음 보게 됐냐면 그 CG의 채널에서 이 영화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재밌게 봤었고 정말 그 마지막 장면의 그 브래드 피트의 연기에 소름이 돌았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막 내 팔과 허벅지 털이 쭈뼛쭈뼛 서는 그 느낌을 처음 느꼈었어요 이 사람의 연기를 보고 그래서 저는 평점 5점입니다 자 모건 프리먼을 좋아해서 보게 된 영화일까 아니면 이 영화를 보고 모건 프리먼에게 빠지게 된 걸까요 저는 모건 프리먼 이 배우를 맨 처음에 보게 된 건 이제 브루스 올마이티를 통해서 접하게 됐었습니다 이제 거기서의 역할은 직접적인 묘사는 안되지만 갓이죠 갓 신의 역할로 나옵니다 근데 정말 그 모건 프리먼 이 배우분의 특유의 그 따뜻 따뜻 나긋 나긋 터프 터프 한 담담하면서 그 강직한 목소리가 신이란 게 존재한다면 이런 목소리가 아닐까 물론 감히 인간 주제에 제가 뭘 정의할 수 있겠냐만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되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따뜻할 것 같다라는 그런 목소리를 가진 분이셔가지고 그래서 모건 프리먼 이 나오는 영화는 정말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아 요즘 그나마 제일 최근 작은 제 생각에는 나우스임이 2인 것 같은데 그 영화도 정말 재밌으니까 꼭 보시길 바라겠고요 세븐은 7대 죄악을 모방한 살인사건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는데요 스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세 번째 키워드까지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세븐의 반전 결말을 알았을 때 저는 워낙 어렸을 때 봤던 영화라 그런지 너무 충격을 먹었었어요 진짜 묘사가 너무 와 진짜 약간 미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진짜 미칠 것 같았어요 약간 그 충공깽 엔딩 충공깽이란 단어가 나오기 전에 이 영화가 나왔으니까 원조 아닐까요? 아무튼 정말 마지막 장면이 정말 충격적이죠 너무너무 충격적이고 그 어린 나이에 이런 엔딩을 처음 겪어봤어요 저는 그래서 왜냐하면 맨날 Happily ever after 막 이렇게 그냥 그들은 행복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약간 이런 전래동화식 엔딩을 기대했는데 뭔가 충격이었죠 이 세븐의 최고의 명장면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방금 제가 계속 밀어붙이고 있었죠 What's in the box? What's in the box? 이게 어 브래드 피트라는 이 배우가 A급의 반전에서 S급으로 떠오르게 된 그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 장면으로 인해서 자 여기서 엄청난 반전은 영화의 감독님인데요 감독님의 이름은 데이빗 벤처로 첫 번째 작품으로 소개해드렸던 파이트 클럽의 감독님이기도 합니다 조리악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소셜 네트워크 하우스 오브 카드 시리즈 그리고 나를 찾아줘 까지 엄청난 작품들을 만들어왔어요 주로 스릴러를 정말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사실 파이트 클럽도 그렇고 세븐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스릴러 장르인 것 같거든요 뭐라 해야 될까 인간의 군상을 잘 본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잘 들여다보고 사람들이 어디서 충격을 먹는지 어떤 포인트에서 충격 포인트가 있는지 그 부분을 되게 잘 알고 데이빗 핀처 감독의 특징이라면 조금 냉정한 걸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제 취향이라서 말씀드릴게요 루즈한 부분은 솔직히 너무 루즈예요 그리고 타이트한 부분은 너무 타이트합니다 약간 이 감독님의 특징이에요 뭔가 예 그렇습니다 저는 벤자민 버튼도 재밌게 봤고 조디악도 재밌게 봤고 파이트 클럽도 재밌게 봤고 또 하우스 오브 카드 시리즈는 다 보지는 않았는데 일단 보긴 봤고 그리고 나를 찾아줘 이것도 이 감독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동 제목인 것 같아서 본 것 같기도 한데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세븐이 제일 탑 레이팅이 아닐까 싶네요 정말 명장면으로 많이 나왔어요 이거 요즘 밈으로도 많이 변했고 막 박스 까는 게임에서 막 거기서 브래드 피트 목소리도 입혀가지고 왓슨트 박스 막 이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밈으로 제일 발굴된다는 거는 그만큼 인지도가 있었다 그만큼 한시대를 호령했다 그런 작품이니까요 아무튼 참고로 이 감독님은 혼란한 도시 속에서 무관심 무질서 이 속에 소외된 인간의 삶을 집중 조명했는데요 이러한 감독의 정서는 대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넌 범인을 잡아서 영웅이 되고 싶었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어 그냥 햄버거나 먹고 복권이나 긁고 TV를 보는 게 전문일까 괜시리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다니엘 추천 세 번째 작품 어떠셨나요 오늘 제가 추천해드린 세븐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내일 맘대로 시상식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야호 야호 다니엘이 직접 선정하고 상까지 주는 내일 맘대로 시상식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끝까지 주목해주세요 매일매일이 축제 강다니엘 영화제에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뿅 강다니엘 필름 페스티벌 강다니엘 다마스포 엄청 재미있어요 강다니엘이 있는 곳엔 영화가 있을까요 헬로이 여러분 워컴 투 강다니엘 필름 페스티벌 네 당연히 있죠 강다니엘 영화제 강다니엘 필름 페스티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내일 맘대로 시상식을 찾아주신 우리 다니티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땡큐 너무 많이 찾아오신 덕분에 어쩔 수 없이 고척 도움을 빌려서 이 시상식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위층에 계신 다니티 분들 제목소리 들리시나요? 예이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반전 무비 주제에 맞는 수상작들 하나씩 소개해드릴 건데요 그 전에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광고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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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인마 누구 수상이라 인마 렛츠께더 으잉 같이 밥도 먹고 으잉 싸우러 가고 강다니엘 영화제 다 짓구라 다 됐어 인마 서장님도 좋아하는 영화제 강다니엘 필름 페스티벌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시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은요 예상을 하나도 못해 상 입니다 말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내내 예상이 전혀 안됐던 작품에게 드리는 상입니다 시상에는 세상에서 가장 호탕한 강다니엘 님이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아 세상에서 가장 호탕한 강다니엘 아 그럼 호탕하게 아 시상한 보이고 아 차인 패러독스 축하 정말 예상치도 못했고 감독님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던 영화입니다 간단 줄거리 알려드릴게요 각종 범죄를 예방하는 시간요원 중 한 명인 에이던 호크 템포럴 요원은 정체불명 연쇄폭파테르범 피질폭파범을 검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데요 그러다가 치명적인 화상을 잇게 되고 시간이동장치를 이용해 시간을 넘나들며 벌어진 사건을 그린 영화입니다 인셉션 뭐 인터스텔라 뭐 이런 영화처럼 한 번만 보고서는 결말을 100% 다 이해하기는 어려운 영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예상을 하나도 못해 예상 선정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한 번 봤습니다 아 네 제가 좀 이해력이 좀 좋긴 하죠 제가 눈치가 좀 빠릅니다 이 영화는 일단 뭐라 해야 될까요 이탠호크의 완전 그 전성기가 아닌가 싶네요 저는 사실 이탠호크라는 배우를 이제 엄청 좋아하는 것까지는 아닌데 되게 그래도 너무 잘 알고 어디에 나오면 한 번씩 챙겨보는 배우예요 특히나 이제 제가 정말 이탠호크 영화 중에서 너무 좋아했던 그 본투비블루 너무너무 충격적으로 좋아했었습니다 My Funny Valentine 부르는 거 있는데 진짜 그 영화도 추천드립니다 제가 꼽는 최고의 명장면은 이 영화도 제가 알기로는 나온 지 꽤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쵸 벌써 2021년이니까 근데 테크적인 요소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묘사랄까 CG 그런 게 되게 좋아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상입니다 바로 국내 반전 무비상 입니다 시상에는 세상에서 가장 텐션이 높은 다니엘님이 도와주시겠습니다 올라와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텐션이 높은 다니엘입니다 오예 저는 참고로 호탕한 강사님과 절친이에요 와 그럼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악의 연대기 국내 영화 중 깔끔한 반전과 연출이 마음에 들었던 영화라 고르게 됐습니다 이 영화는 2015년에 개봉된 백운학 감독님의 작품으로 소년주 마동석 어 안녕하세요 최다니엘씨 그리고 박서준씨가 출연한 영화인데요 살인사건에 연루된 형사 최 반장을 중심으로 사건을 더 푸르는 자와 캐내려는 자들의 심리를 엿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자 제가 뽑는 악의 연대기 최고의 명장면은 어 항상 그래요 이게 좀 약간 치트킥이긴 한데 마동석님이 나오면 그냥 다 재밌지 않나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재밌지 않나요 난 난 되게 재밌는 것 같은데 아무튼 마동석 배우님이 이분이 나오시는 장면들은 다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도 바로 반전을 예상했습니다 뭔가 제가 의심병이라고 할까요 약간 고질병이 있어가지고 근데도 재밌게 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예상이 간다고 해가지고 주변 사람한테 어 야 얘가 범민 같은데 어 방금 그거 되게 뭔가 이상했는데 약간 플래그 세우는데 약간 이런 말은 절대 안 하거든요 약간의 스포랄까 어 저는 일단 최 반장 최 반장이 여기까지 할게요 악의 연대기 말고도 또 재밌게 봤던 국내 반전 영화 딱 하나만 더 추천해드린다면 어 저는 개인적으로 박쥐? 박쥐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그 반전이라고 하긴 애매한데 저는 그 눈 깜빡거리는 리액션이 나올지 몰랐었어요 진짜 난 그 장면에서 어 나 무서웠어요 그 장면 보고 진짜로 진짜 무서웠었어요 자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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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상 해야죠 이번 상은 이름이 좀 깁니다 남들이 반전을 놀랐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상 입니다 이번 시상은 호탕한 강다니엘 텐션 높은 다니엘의 또 다른 절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강다니엘님이 도와주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죠 아 대박 내가 강다니엘 영화제 시상제로 무대에 서다니 아 진짜 행복하다 아 너무 행복한데 아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아 그럼 행복하게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셔터알랜드 아 행복해 어쩌다보니 같이 추리를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고 반전을 예상하고 재밌게 본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2010년에 개봉된 작품으로 레오나르도 디가프리오 마크 러팔로 주연의 영화인데요 두 명의 연방 보안관이 연방 셰프가 정신병을 가진 범죄자들이 있는 곳 셔터 아일랜드로 떠나 사라진 환자를 찾는다는 내용의 작품입니다 자 이 영화는 네이땡의 반전 있는 영화라고 검색만 해도 추천 리스트에 뜨는 영화입니다 그만큼 반전의 키워드에서 솔직히 세븐, 파이트클럽, 식스센스, 셔터 아일랜드, 아이덴티티 이렇게가 항상 세트로 나와요 그냥 얘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묶여있는 그런 세트예요 아무튼 이 영화는 그냥 보게 됐어요 그냥 보게 됐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역시 믿고 보는 디카프리오 역시 믿고 보는 마크 러팔로 역시 믿고 보는 헐크 이 영화는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좀 건너뛰고 오히려 다르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영화 좋아했다면 영화 큐어도 추천드립니다 데인드한 주연의 이거 보고 나면 장어공포증이 생기는 영화 큐어 추천드립니다 자! 네일 맘대로 시상식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상된 작품에는 저의 사랑과 다니티의 관심을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유니버스에서만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강다니엘 영화제 반전 무비라는 주제로 추천작부터 시상식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저는 반전이라는 이 주제가 너무너무너무 저한테 흥미롭고 아끼는 주제였기 때문에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다니티가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골라온 작품들이니까요 많이 보시고 재밌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매일매일이 축제 강다니엘 영화제 다니엘은 다니티를 맨날맨날 사랑한다는 사실 이 사실에는 반전이 없었다 그럼 안녕 킹다니엘 필름 페스티벌 다음 영화 주제 궁금하지 그럼 또 와주던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